지금 당장 히트 마틴 선수가 공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효과적이네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틴입니다 성공 마틴의 V공격 직선퍼를 많이 때리는군요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 마틴이 놀립니다 보수이 보이기 때문에 서브에 있어 이거 크네요 마틴 올 시즌 5번째 서브 득점 중요할 때 터졌습니다 자 진정팀을 상대로 드디어 서브 득점까지 만드는 레밍 마틴 20대 16 추격에 불을 완전히 끄고 있는 마틴의 서브인데요 네 마틴의 V공격 마틴의 V공격